승희야 아직 퀴고자구나? 승희야 네 클라스 이정도 돼야지 당장님? 네 인사 한번 해주세요 맛있어요? 네 맛있어요 한입 붙였잖아요 승희 선수 기권 승했고요 동주 선수도 올라갔습니다 기권으로 한거야 다 먹으면 나 이거 뭔지 말해줄게 다 먹으시면 이제 이게 뭔지 말해드릴게요 왜 더 먹어 더 먹어 더 먹어 나 일단 낚여 먹을래 일단 동주 선수는 승리했고 오늘 이은 선수는 기권 승 올라왔고 내일 경기 좀 이번 시대로 하는데 열심히 하길 바라고 저는 내일 벤자민 선수와 6시에 패자발전 자존심 매치 패자발전이라고 말고 좀 멋있게 영어로 말해줘 컨설레이션 그냥 컨설레이션 합니다 컨설레이션 나 아니 나 플랭 플랭트가 아닌데 순위 결정자? 아니지 아무튼 합니다 랭킹 동주 선수는 내일 누구라고 하죠? 어 폐방의 NG 오이라는 친구랑 확인 영상 가시죠 확인 영상 가시죠 음 음 왜 이렇게 쫄았어 어? 음 음 왜 이렇게 쫄았어 왜 이렇게 쫄았어 너무 같이 때리지 말고 어 어 응 응 같이 때리지 말고 음 음 네 발뒤 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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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18. 18. 18. 18. 19. 19. 19.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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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 21. 20. 20. 20. 21. 21. 21. 22. 22.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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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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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의 주인공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1,5 1,5 6,9 하나님의 하나님의 하나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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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hat are you doing? Oh, yeah. 3, 4. 1, 2, 3, 4. 4, 3, 4, 3. 1, 2, 3, 4. 1, 2, 3.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감사합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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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좋 garage. 12..4..4..3..13..12.. 4...4..4..